맵이 잘떠야겠는데 맵이 잘떠야겠는데 무더지의 알파 선보 여기 없어 삼코있는 덱으로 시작하는게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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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코있는 덱으로 시작합니다 두코 옆에 놀걸 일각이었네 실수야 도상포조 홈 비 나오네 이러면 비는 싫은데 아 쥐이딴거 받으면 안되는데 샘관리 잘못했네 시러 시가 단백 이 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호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강냉이 뽑아줘야 돼. 근데 맵이 너무 쓰리같이 나갔는데. 지도에 가방만 3개 뜨지 않았나? 아니 피할 수 없는 가방 3개 뜨는 게 이게 맵이냐 맵 게 쓰리같이 났다. 시슴 뭐 있어. 이제 때먹을걸. 가방 씻음 쥐 합치는 것도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아이템이 밸류가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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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균 어디갔어 진균 어디가냐고 흑염속 단비컷 단비는 진짜 필요없는 카드지 사격같은 느낌 남겹 호무스 롤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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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무스 복수하자 앞에 진균있네 저희가서 두꺼비 합치면 되겠다 공고 떴냐? 공격력 1올랐네 굿잡 굿잡 진규는 두개 합쳐버려 공채합쳐짐 똑같은 유닛 두마리 합쳐 과거 롤러스 방에 implementation 울이네 진짜 개빡세다 저 미친 공수 도장 아 있을까? 안 써도 이기겠지? 씨.. 이 샘쎄잖아 아 씨 진짜 어이없게 샤넨 진짜 어이없게 샤넨 뭐지? 예전에는 샘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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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 몸에 빡센거 동고 줘봐 신종 체력 뼈 체력 이제 두더지 두더지 적어있는데 그림 알파 없네 꼴찜스 꼴찜스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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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개구리 음 왼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템 써야겠네 도구 안되.. 곰.. 아이템 2개니까 안 써도 되겠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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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의 시련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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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할걸 근데 체력도 쉬움 수생도마뱀 뭐야 아 마음에 안드는데 니가 왜 이렇게 구린것만 골라서 나오냐 족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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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보곰 아니다 곰은 천보 쓸 필요 없잖아 쟤는 그냥 그냥 쎄잖아 아씨 나라 줄 애가 없네 천보늑뜻 탐광사 뚝배기 전보로 막아지나? 이리야 이리야 탐광자 납셨다 안 막아줘 광게미네 탐광사 뚝배기 전보로 아 보증 탐광관 ид 에리오 팀 에이템 쓰지말까? 아이템 너무 좋은데 다 구기에는 에이템 쓰지말고 무스 학살중 에이템 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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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개구리를 얻으실 수있겠군요 어.. 유해 나올거 없으니까 왼쪽 물 보러 가자 거짓먹을사람 벌레먹엉 벌레먹엉 근데 다음 물이 있어야 효과를 보지 물있네 아 굴이 내게 싫어 벌레먹엉 벌레먹엉 퉈 벌레먹엉 좀 나뉘었어요. 버섯 가면 무스배답 쳐지는데 그러면 별로 아닌가? 버츠로 가야겠네. 강냉이 일부러 안 먹었는데. 씻으면 안 나왔네. 파충류 돕고 늑대 돕고 늑머 돕고 하자. 아닌가 파충류 돕고 가난가? 늑머.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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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끼 가죽 회색꽁 늑대 가죽 고양이 새옹 오픈 도치 가도 괜찮은가? 애옹이 한 마리 쓸만한데 템차 하나 비워서 있고 얼어붙은 주머니 얼쥬 얼쥬 예씨 아니 뒤에 있는 애가 가시댐 들어오는 것은 알게 아니야 음 내 목각사가 지금 사축류 늑 늑 늑어였지 다이아올프 업 산잔은 아무도 없다 무아를 잘못 먹은 듯 보인다 이거 이제 두 번 밖에 안될걸 아니 아니 왜 사람도 없는데 더해 아이 쥐 나온다 버려줘 아이템 아 두개였지 세개다 세개 아니 맵에 아이템 많이 뜨면 너무 꼴받네 ente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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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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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서도 개미 나오네 용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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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아이 잠깐만 왜 갑자기 이게 따여 울프 법 나오냐 아이 미친 갠 저게 왜 나와 나도 있다 강아지 그냥 뭐지 그냥 놀아준다 빙하늘로릇쥬 옥상 공격이 정면 공격 2회인 강아지는 좋아하시나요? 4댐 2댐 4댐이니까 이기긴 했네 하나만 더 올려도 된다 거래를 하지요 더 질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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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수무스 올릴걸 지금이라도 올릴까? 가위 좋아요 동동동동동 아 종에 가까이 쓰면 세진다구요? 그렇구만 물 필요한가? 꼬복 머드 털을 꼬복꼬복 되게 가죽없지 뷰가서 짐꾼주의 갈아 넣을까? 짐꾼주의 극혐 짐꾼주의 극혐 짐꾼주의 극혐 짐꾼주의 극혐 짐꾼주의 극혐 쟤랩 gonna 힘드러 있겠네 어때요? 정성 순한 랩듀 으악 미친 탐광자 가위로 자르면 길강 나오세요 응 부채 쓸거야 어디 샘 대니엘 대니엘 개발자 아냐 대니엘 머린즈 1위도 가치가 높다니 매우 큰 밸류 옥슬꼬리 흑연포 나왔다 랩듀 랩듀 애들 덩실덩실 거리는 덩실덩실 덩실덩실 긴시모드에서는 동면역이에요 미스플레이즈 데이터 데이터 인 베타 스테이트 for any 퀄리티 뭐시기 뭐시기 컨택트 카민스키 데이터 브리즈 MFG 뭐라구요 밀웜 밀웜 밀웜이 희생되면 그... 값을 물려받습니다 불쌍 불쌍 달면 개좋겠다 아닌가 어 사마귀신 버진 벌레 스타터 넥 재밌겠다 모든 배틀에 상대 크리처가 강해집니다 공격력이 오르는 건가 수준 수준 아 아 아 아 라